오븐처럼 얘들아 정리 좀 하자 비켜줄래? 앉으면 어떡해 비켜주세요 엄마가 정리해야지? 노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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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, 표정 왜 그래? 표정 왜 그래? 범울아 엄마야? 다시 피곤해 또 피곤해? 어세! 다 마시오! 다 마시오! 지옥은 잔인으로 말하네 지옥은 잔인으로 말하네 지옥은 잔인으로 말하는 말 지금 형님께서 일어내려고 노력하고 나이 잡히는 말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어디 가 이리 와 왜 그래 왜 이렇게 낯설어 해 나야 나라고 가울아 나라고 왜 그래 옷이 낯설어? 나 물었어? 지금 나 물었어? 아 미래 미래야 나라 좋아 나라 뭐야 미래야 잘못했어 미래야 광라 도와줘 백방울 백방울 도와줘 도와달라니까 엄마 맞지? 그래 기다려 기다려 하얀다 엄마가 더 그런 거 같아 사연 옷까지 멋있으면 덥네 동물 살고 얘들아 너네 덥겠다 털어지고 있으니까 너네 마음을 알겠어 왜 너무? 광라 뭔가 되게 신기한 거 보여 얘들한테 이런 이런 옷이 되게 자극적인가? 너무 동물 같은가 봐 그냥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쟤 무서워 나 쟤 나 쟤 진짜 우리 진짜 왜 때려먹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울아.. 너까지 왜 그래.. 물 먹고 와..